국내산 생물 바지락살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존복집이다 보니까 존복을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오육미부터 구비심미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또 무한뻘락지 집이잖아요. 지금 세발하고 얼치기 낙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소낙지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면 중대먹갈치입니다. 지금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중대먹갈치는요. 목포 먹갈치여서 엄청나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4분의 1상자 12마리에서 1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대먹갈치고요. 지금 선물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목포 먹갈치는 엄청나게 부드러운 거 아시죠? 그만큼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은 중대먹갈치입니다. 정말 정말 물도 좋고 너무나 맛있는 목포 먹갈치입니다. 정말 꼭꼭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가성비 갑인 한티먹갈치입니다. 한티먹갈치는 삼진 내외고요. 15마리, 16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티먹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 명처럼 정말 물도 좋고 맛도 좋은 목포 먹갈치입니다. 가성비 갑인 한티먹갈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주고 싶은 안강맥배 바라조기입니다. 이 안강맥배 바라조기는요.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잖아요. 정말 맛있는 참조기를 드시고 싶으면 이 안강맥배 바라조기를 드셔야 된대요. 그만큼 맛있는 바라조기고요. 한 번 드셨던 분들이 이 계속적으로 주문한 이유가 정말 고소하고요. 비린내가 하나도 없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안강맥배 바라조기를 드시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심미병어도 두 가지 사이즈로 강매를 받았는데요. 이심미병어가 대사이즈하고 중사이즈가 있는데요. 이심미병어는 보시냐면 대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짜게 다 가득 가득 차 있잖아요. 당연히 크게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심미병어 대사이즈고요. 정말 물 좋은 걸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심미병어 제수용으로 많이 원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심미병어 갖고 온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물도 좋고 정말 맛도 좋고 핵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시미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마음만씩 들어가 있는 사시미병어인데요. 당연히 핵감 가능하고 지금 한 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상자에 마음만씩 들어가 있는 사시미병어고요. 핵감도 가능합니다. 병어 같은 경우에 되게 좋아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맛있는 병어로 갖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코오징어입니다. 오늘도 초코오징어 갖고 왔고요. 20미짜리 특대 사이즈입니다. 10마리, 6마리, 20마리, 11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초코오징어 통치매 드셔도 되고요. 추석 때, 명절 때 초코 볶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오징어 볶음이요. 그 다음에 민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민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꼭꼭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숙 꽃게입니다. 1kg, 3, 3일짜리 올라간 특대 사이즈고요. 2kg, 4만원, 3kg, 5만8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참소라도 판매하고 있고요. 2kg, 4k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소라 좋아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맛있는 참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내산 강고등은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치 속조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500g씩 판매하고 있고요. 4kg는 4만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추젓하고요. 북새어져 같이 판매하고 있고. 4통은 10만4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육젓이고요. 1kg, 2kg씩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젓입니다. 국내산 멸치젓이고요. 5kg, 멸치액젓, 까나리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먹갈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판창해 나가고 있는 완도수산이라고 합니다. 정말 지금 가장 선물로 가장 많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완도존복하고요. 먹갈치하고 낙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먹갈치는 중대 사이즈가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좋은 걸로 고르기에 항상 노력하는 안도수산이 되겠습니다. 먹포, 먹갈치는요. 지금 내장이 다 터져서 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얼음을 넣으면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오늘 먹포, 먹갈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좋은 걸로 갖고 왔고요. 중대 먹갈치, 한티 먹갈치, 초코, 병어도 다 가져온 상태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